와 우리 효자 거울보네? 어? 아, 아닙니다! 아니, 아니, 이거 뭐가 아니야? 방금 전에 거울 봤잖아 아니, 이 새끼는 뭐만 하면 아니래, 뭐만 하면 생각을 하고 얘기해,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아닙니다,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아, 알겠습니다! 거울 봤어, 안 봤어? 봤습니다! 그래, 본 거야, 어? 근데 왜 봤어? 이 등등 나부레이가 거울 볼 시간이 있나? 죄, 죄송합니다? 아니, 죄송합니다, 그게 아니라 왜 봤냐고, 내가 이유를 묻는 거 아니야? 형이 때려? 이유를 물어보는 거 왜 봤냐고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, 여드름? 왜, 뭐, 볼 수 있지 근데 효자 좀 편해지긴 했다, 그지? 아, 아닙니다! 또, 아니, 아니 아, 맞습니다! 맞아, 맞는 거야 형이 유일하게 그 이등병 때 거울 언제 보는 줄 아냐? 그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장크림 바를 때, 어? 위장크림 못 바르면 진지가 더 개 털리니까 그때 유일하게 봤어 진짜 거울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5초 안에 봐야 돼 5초 이상 넘어간다,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그, 그, 어떻게 됩니까? 뭘 어떻게 돼? 뒤에다 바로 쓰레기 바로 꽂히지 이씨, 이등병이 미쳐가지고 거울보냐고 근데 우리 효자 거울을 5분을 넘게 보네 미쳐가지고 아, 저, 죄송합니다 근데 거, 거울 못 보게 하는 건 부, 부조리 아닙니까? 부, 이 새끼가 아침에 꽁지 대가리를 잘못 쳐먹었네 이씨, 야 부조리? 야, 나 이거 뭐 보지 말라고 했어? 니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안구 숙지도 제대로 하는 개인 임무 카드도 보지도 않아 오늘 근무가 언젠지 확인도 안 하는데 거울을 5분 이상을 봐? 어? 이 새끼 존나 양심 없는 새끼네 어? 맨날 취침쇼는 할 거 없다고 배만 짤고 어? 저 이번엔 취침쇼 할 수 있습니다 어? 뭐 준비했어? 확실해? 그렇습니다 고 롤리 폴리 롤리 롤리 폴리 롤리 폴리 롤리 롤리 폴리 롤리 폴리 롤리 롤리 폴리 롤리 폴리 롤리 폴리 롤리 폴리 그래 롤리 폴리 니가 뭐 엊그저께 궁합은 최순규보다 훨씬 낫다 그치? 중규야 아 죄송합니다 화이팅 하자 하 아니 괜찮 이등병이 이 정도야 이 액션이 있어야 될 거 같아 알겠습니다 야 효자야 이러면 불효자? 거울 맞아 봐 어? 어? 넌 그럴 자격 충분해 대신해 대신해? 다신하지마 네버 끔찍하다 말투 할 거 같아 알았어? 알겠습니다 롤리 폴리 롤리 폴리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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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 폴리 어? 롤리 어? 롤리 롤리